외관 풋풋정류장 쪽에 외관 농협 쪽에 이렇게 꽃이 있습니다. 외관에도 이렇게 시장 가까이에 이렇게 꽃들을 가지다 놓고 판매를 하십니다. 꽃들이 다 좋아요. 저도 지금 꽃을 샀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여기 좋은 게 3,000원밖에 안 해요. 그렇죠. 외관 계시는 분들 쫙 뛰어오세요. 난도 있고요. 이렇게 난도 있어요. 난도 너무 화작진 게 이쁘죠. 이뻐요. 다음에 여기 아시죠. 카네이션. 어제 대세가 카네이션인가. 소스나도 있어요. 항수수나 좋은 거 아시죠. 항수수나. 사장님 항수수나는 얼마예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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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예요 사장님? 4,000원. 4,000원이요. 오 가격 저렴합니다. 사러 오세요. 이것뿐만 더 얼른. 부풋정류장 시장 근처에 외관 농협 앞에 있습니다. 얼른 오세요. 꽃 사왔는 걸 자랑하는 거라예. 이쁘죠? 자라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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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색대로 사왔고요. 데모르도 사왔고요. 여보세요. 자, 카네이션도 사왔고. 자라룸. 자, 어디서 뭘 파는지 알았으니까. 아, 제가 들락날락 끓이겠죠. 네, 어디 있는지 알았으니까. 자, immca. 자. 감사합니다.